전 아침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잠옷처럼 보이지 않죠? 복장으로 다녀오겠어도 옷 갈아이 귀찮아요 결국은 이웃을 입고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콘티넨탈 블랙퍼스트 시켰어요 커피하고 주스랑 버터 토스트가 아침 메뉴입니다 전형적인 콘티넨탈 블랙퍼스트에서 빠진 게 있죠 뭘까요? 계란 요리하고 베이컨이나 소세지 채식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북쪽 인도 북쪽은 계란 요리도 사실은 좀 찾기 힘들어요 계란조차도 안 먹습니다 초철한 아침입니다 우유 한 잔, 커피 한 잔, 버터 토스트 이게 전부입니다 비 오면 달리면 헛기 튀어가지고 옷도 더러워지고 바이크도 더러워지고 가방도 더러워지고 이 정도면 천천히 달리면 괜찮겠죠 뭐 예정대로 한 9시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네,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.